안녕하세요. 간판 의뢰인이 일러스트 기반의 의뢰 양식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간판 비교 견적 플랫폼, 간판의 품격을 운영하고 있는 클래식 컴퍼니 박근표입니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길거리에는 수많은 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주목받지 못한 시장이었습니다. 간판 시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연간 70만개 달하는 간판이 제작되고 있으며 평균 단가 150만원, 연간 시장 규모는 1조원을 상의합니다. 또한 연관된 5개 광고 시장은 3조 5천억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에 낙후된 시장입니다. 간판 의뢰인은 내 가게에 맞는 간판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괜찮은 업체를 찾는 작업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온라인 견적을 받아보려 해도 대다수 업체는 텍스트 의뢰 양식을 제공하여 상세한 정보를 작성하기 매우 어렵고 부실한 정보는 부실한 견적가로 이어집니다. 대다수 업체의 목적은 의뢰인 연락처 획득이며 이런 현실에서 의뢰인은 합리적인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상세 내용을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의뢰 양식을 제공하고 현장 방문 없이 정확한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간판의 품격 서비스를 고안하였습니다. 간판의 품격을 통해 의뢰인은 트렌디한 간판을 구상하고 일러스트 기반의 의뢰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작성한 후 비교 견적을 진행하게 됩니다. 간판 업체는 지역을 설정한 후 간편하게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선택 지역에 따라 의뢰 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하게 됩니다. 저희 서비스의 핵심인 견적 의뢰 화면입니다. 일러스트와 예시 이미지 기반의 직관적인 의뢰 양식을 제공하여 상세한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업체는 보다 더 정확한 견적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간판의 품격으로 인해 간판 고객은 내 업종에 맞는 간판을 생각하고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확인하며 후기를 통해 실력 있는 업체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간판 업체 또한 간편하게 평판을 관리하고 영업보다 디자인과 제작에 집중하며 저렴하게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간판 중개 시장의 디지털화 및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합리적인 간판 계약 구조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은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객은 정보주도권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업체는 비용 대비 높은 매출 향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고객 만족은 성장으로 이어져 작년 9월 서비스 출시 후 전국 각지에서 누적 거래 15.2억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월 거래 규모는 약 9배, 특히 올해 4월 유료 전환 이후 매출은 3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고객 획득 비용 절감 활동을 통해 견적 의뢰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 수익 모델은 간판 업체 대상 월 구독 방식의 지역별 요금제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거래 수수료 기반의 수익 모델도 추가 런칭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간판 중개 사업을 첫 스텝으로 시장을 이해한 후 간판 영역 버티컬 사업과 상업용 인 익스테리어 전문 플랫폼으로 나아갈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2.8억, 내년 20억, 내후년 112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 간판 버티컬 플랫폼으로서 포지션을 선점하고 서비스 공급 범위 확장을 통해 수익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줄 우리 팀은 플랫폼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사업 기획 경험의 대표인 저를 중심으로 광고 플랫폼 매각 이력의 마케팅 이사, 창업자 출신의 개발진들, 실제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영업과 운영을 담당하였던 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판의 품격이 국내 최초 익스테리어 전문 플랫폼으로서 합리적인 간판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